자주 틀리는 단어 표현도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피해야 하는 표현을 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와 같은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적절한 표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지 않아야 될 표현을 쓰지 않는 것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력 있게 검토해 보시고 익숙하게 만들어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동어 반복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상 이 동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도 모르게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또는 나쁜 습관을 갖고 계시는 동어 반복의 표현들 몇 가지 확실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면 글의 격이 떨어지는 것 당연하게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실험 결과는 적색의 색으로 표시해 주세요. 적색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색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서 적색의 색,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사실상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굉장히 비효율적인 표현이라는 것이죠. 파랑색 이렇게 쓰면 될 텐데요. 파랑 색깔, 의색 이런 식의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것 느껴지실 겁니다. 따라서 실험 결과는 그저 적색으로 표현해 주세요.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 여러분들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최소 4kg의 무게를 감량해야 합니다. 와 같은 표현 역시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끼실까 봐 걱정입니다. 4kg이라는 말 자체가 무게 단위를 이미 쓰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굳이 무게라는 말을 덧붙여서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상황을 다시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게 느끼실 수 있고요. 실제로 다시 재현이라는 표현은 일상에서 정말 많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재현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잖아요. 따라서 동일한 상황을 재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와 같은 표현으로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실 몰라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이렇게 쓴다라는 점이 더 위험하고 무서운 지점이죠. 여러분들께서 동어 반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굳건하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반드시 어떤 글이건 작성 이후에는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자주 틀리는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처갓집, 역전압 보이실 겁니다. 처갓집 같은 경우 그렇죠. 처가의 집이라는 뜻이 되니까 이미 집이라는 표현을 쓴 처가라는 단어에 추가적으로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여 쓴 셈이잖아요. 따라서 역시 의미가 중복되는 부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역전압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남은 여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치 수거처럼 너무너무 흔히 붙여 쓰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생이라는 말은 이미 남은 생이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남은 여생 이래버리면 남은 남은 생이 되어버리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 쓰지 않게끔,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깔끔한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점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형극의 가시밭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실제로 가시밭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고난의 길이라는 의미의 비유적인 표현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형극이라는 표현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표현 되겠고요. 빈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이라는 말이 비어있는 자리라는 뜻이니까요. 빈 공간, 여러분 안 쓰시는 분들 안 계시죠? 실제로 이런 표현들 싹 다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 방학기간 동안 방학이라는 말이 기간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역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고요. 축구를 차다, 이런 표현 굉장히 없어 보이는 표현인 거 여러분들 느끼셔야 되겠습니다. 접수를 받다, 역시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 되겠고요. 과반수 이상, 이런 식의 표현들 이제 어색하지도 않게 느껴지시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표현들은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으로써 쓰지 않아야 글이 깔끔해질 수 있는 어휘들 되겠습니다. 둘로 양분한다든가, 또는 미리 예비한다든가, 참고 인내한다든가, 완전히 근절한다든가 하는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같은 동포라든가, 간단히 요약한다든가, 넓은 광장, 높은 고온, 이런 식의 표현들도 이제는 지양되어야겠습니다. 명백히 밝히다라고 하는 것도 밝히다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이미 명백히 무언가를 드러내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둘 중에 하나, 즉 명백하게 하다 또는 밝히다 둘 중에 하나만 쓰셔야 오히려 더 깔끔한 표현 되겠습니다. 따뜻한 온정 또는 스스로 자각하다, 회의를 품다 같은 표현들 사실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는 표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학습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글의 퀄리티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와 같은 동어 반복을 덜어내는 방법이라는 점 유념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화면 지금 눈으로 녹화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더 눈으로 살펴보시고 복창도 한번 해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표현들을 정말 일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었구나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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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